한글자막 by 한효정 온몸을 아프게 하고 불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대로 몇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돌아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느 날 갑자기 세월에 행복하게 군부러니 혼자 잊지 않겠죠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두 손으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다른 시간도 사망을 건넌다는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옆에 친구에게 우리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익어가는 겁니다 손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구가 한글한 시간으로 나이구가 한글한 시간으로 완벽하게 입을 걸리시고 주의 하나 둘 셋 나이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황포받이 헝그덤이 누가 잊지 않겠죠 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둘 셋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랑을 건넌다 복귀라 생각할 겁니다 여행 친구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일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일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 받으시고 여러분 소원 받으시고 저 높은 곳에 함께 과연 사랑 그대 우리 믿자 우리 믿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